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최인숙입니다. 제가 유산아를 만나기 전에 유치원 교사로 일했어요. 유치원 교사로 일했고 또 14년 동안 자영업을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저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됐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취미생활이 하나 정도 있어야지 인생이 재밌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 일들을 등등하고 일도 하면서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하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시간 투자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강력히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찍었던 사진인데 참 초라하죠. 저를 꾸밀 시간이 없었어요. 꾸밀 시간이 없었고 하루에 일을 아마 12시간 정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하면서 남편과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유치원 교사로 일할 때는 주 5일을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산으로 둘러 바다로 엄청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없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수입 화장품 총판을 했어요. 그 자영업 14년 동안에 수입 화장품 총판을 했는데 청주에서 의미는 그거였어요. 좀 잘 살아보자. 30대 중반 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입 화장품을 이제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일은.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저와 같이 일을 하던 동료가 보건소 방문을 하게 됐어요. 보건소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 유산화를 알게 됐어요. 유산화를 알게 됐는데 그 동료가 저의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또 어떠한 이러이러한 회사가 있는데 별로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적어온 그 전화번호를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화장품의 업계가 수명이 참 짧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건강과 더불어 앞으로 수입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깍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전화번호를 주워서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한 10여 년 정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0여 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사업하자예요.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마음도 힘들어 봤고 무게도 느껴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일도 즐겁게 일을 하고 건강도 찾으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인간관계, 관계십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나로부터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파트너를 후원하면서 또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성장하고 있는 형제 라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네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네 사람이 조금 친하고 잘 지내면 사실은 힘들지 않고 내 성공을 이루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관계십이 엉키면 엉키고 불편해지면 즐겁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 세 사람의 관계십이에요. 자 일을 해서 제가 파트너에 후원을 해서 수입은 올릴 수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게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관계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처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되고 시부모와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돈독히 가져가는 그 마음을 여기에다 새겨야 되는데 스폰서님에게는 신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스폰서님이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신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믿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파트너에게는 공감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파트너들과 이 비즈니스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공감해 주는 거 공감해 주고 또 책임감을 가져가는 거 믿어로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형제라인에서는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서로 수익과는 관계가 없지만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형제라인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동료 함께 날짜가 비슷한다든지 등록 날짜가 비슷한다든지 같은 직급을 가졌다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성장을 했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라인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사례로서 동창 세 명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세 명이. 그런데 중학교 동창들이에요. 중학교 동창들인데 제가 신뢰가 있는 동창들만 골랐어요. 이유는 기양하는 거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내 친구가 굉장히 변덕스러워 이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저 친구가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직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동창회에 가서 소문이 지저분하게 난 게 아주 싫어서 아주 신뢰가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그냥 한마디 건넸어요.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믿을만해 이해사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저는 저 친구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하지 않았어요. 자 얼마 정도 제품 먹어봐 이렇게 해서 가입을 시켰고 그 새 친구가 시작하게 됐어요. 새 친구가 시작하게 됐는데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여서 공감을 잘해야 돼요. 이 친구들과 공감을 잘해야만 서로 싸우지 않고 내 친구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내 친구도 마음 편안하게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감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 저에게 여기 와서 미팅 좀 해줘. 그러면 저는 스폰서로서 단 한 번도 노를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가겠다 그 어떤 곳이라도 하면서 그 신뢰를 쌓아갖고 우리 친구들도 묵묵히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 친구들이 한 분은 에메랄드 디렉터로 또 한 명은 노비 디렉터로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시작을 해서 실버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서로 같은 라인으로서 쭉 한 줄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파트너이면서 스폰서이면서 또 형제 라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적인 그 세 가지를 부여해서 저희들은 비즈니스를 해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정말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저희들은 그 비즈니스를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혀 간여하지 않고 그분들이 요청을 할 때 제가 이제 가서 미팅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가 단 1%도 제가 요청하지도 않고 간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도 처음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듣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한 달 된 분도 계시고 1년 된 분도 계시고 3년 된 분신도 계실 거예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제가 용기를 냈어요. 제 삶의 이유는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집이 한 채가 생길 정도로 수입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너무 그날따라 슬프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내 인생 벌써 결혼해서 15년 가까이를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조금 많이 여유가 있는 거 집 한 세 채 정도 갖고 있는 그 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빚도 없고 대출금 없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여유를 좀 갖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삶이 뜻하지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펐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갔는데 그날은 일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제 삶에 대해서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슬프더라고요. 제 삶이.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으니까 과거의 현실에 너의 삶이 변하지 않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일이 남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의 남은 인생은 조금 변화된 삶을 사는데 내 시간을 투자해보자. 이런 귀감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된 삶을 살아보자. 앞으로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확 변화된 삶. 확 변화된 삶을 좀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고 또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성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미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오늘의 삶이 물론 만족하지만 더 좋은 미래를 꿈꾸신다면 조금 용기를 내어보세요. 용기를. 자 나만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분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제가 용기가 부여됐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지금 85세 정도 되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유치 않았던 그 생활을 과거를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부모에게 용돈을 좀 넉넉히 드리고 내 부모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냈고 그 다음 내 부모에게 저는 우리 어머님이 팔순 잔치를 할 때 제가 동네 어르신들의 모든 선물과 음식과 모든 것을 제가 다 결제를 했어요. 그런 거 너무 뿌듯하고 또 하나는 자랑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신우님이 세월이 흐르니까 우리 신우님도 한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우님들에게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유는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신우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에 그분들에게 갚아야 된다. 시간이 흘렸을 때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신우님들이 두 분이 다 한갑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그 한갑 때 맛있는 음식 이런 거 다 제가 결제 저희 집에 모셔서 온 가족 식구들 다 제가 뒷지닥거리 다 해드리고 하고 저도 기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부가 하시는 얘기가 얼마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모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이 이 한갑에 맞는 이 시기에 힘들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부분으로 조금 힘들고 건강 차원에서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저는 돈을 벌어서 기쁜 거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기뻐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가족이 굉장히 가장 마음에 우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럴 때 뒤에 가서 말없이 카드를 결제해 주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갚았다는 거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더 남에게 더 도움을 주고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삶으로 확 바꿀 수 있도록 확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도 1, 2, 3년은 매우 마음이 복잡했다는 거 자 근데 복잡했는데 이 복잡함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라는 거 그 어떤 사람의 동기부여보다 셀프 리더십을 하셔야 돼요. 셀프 리더십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했어요. 그냥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유산화 정보를 주신 그분께 감사했고 스폰서님께 감사했고 물론 스폰서님과 신경전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신경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 또한 감사했고 계신다는 게 감사했고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트너에게 감사했고 어떤 파트너님들은 안 해도 스폰서님들 이런 얘기 하시죠. 저 파트너 안 해도 좋으니까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그 파트너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물론 형제 라인은 응원했죠. 제가 이 비즈니스를 아까도 10년이 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10년이 넘게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복했고 누렸던 삶이 훨씬 길어요. 그 기간 동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유산화를 진행 중일 거예요. 진행 중이어서 마음이 어쩌면 힘든 분도 계실 거고 누리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시작해서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10여 년 동안 하면서 누린 거는 1, 2, 3년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3년이 돼서 골드를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무거웠고 내 마음의 무게가 커지지 않는 거에 대한 것도 힘들었고 그런데 10년이 넘는 그 기간을 계산해 본다면 행복하고 누리는 게 훨씬 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이 어차피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 삶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버티는 힘을 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버티는 힘을 길러내셨으면 좋겠고 그 버티는 힘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미우면 10번 감사하세요. 싫어도 10번 감사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엄청나게 편해지고 에너지가 뿡뿡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삶도 감사하고 이런 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공감하는 거와 그 다음 공감하는 거와 그 다음 호기심이 있는 거 그 다음 겸손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도 유산화로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